오늘 공장에서 원가가 300원이 A제품과 원가가 500원인 B제품을 합쳐서 200개를 구입하였대 위치수 생각이 나? 여기까지 읽었는데? 아 좋아요. 보이시지? 위치수 잡아 A제품의 갯수 A제품의 갯수? X B제품의 뭐야? 갯수지 지금? Y죠 어? 위치수 잡으니까 10카나도 나오죠? 네. 시카나가 뭡니까? X 플러스 Y는 오케이 주식을 딱 이렇게 위치수 설정과 시카나 나머지 하나만 잡으면 되겠지? 네. A제품의 10% B제품의 15%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이 제품을 모두 판매하면 96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아? 맞아? 9.600원의 이익은 어떻게 나와? 이익은 어떻게 나와? 0.1%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라고 했지? 판매가가 얼마야? 판매가가 얼마야? 1.1X 판매가가 더하기 얘는 1.15Y가 되겠지? 여기에서 뭘 뺀다? 원가 두 개? 300X 플러스 500Y를 빼주면 9600원이 나와야 하는 식이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여기까지 이해가? 근데 1.15Y가 배꼽만큼 커지는데 그렇지 배꼽하는 것도 너무 커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배꼽하는 것도 너무 커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그래가 환영인데 변하지 얘는 좀 이쁘게 식 세워보려면 0.1% 다 떼고 생각해 얘는 특별하게 뭐 이쁘게 생각해보자 자식 할 게 없어 보이네 이익금이 나온 거니까 비제품의 개수를 봐라 모두 판매하면은 9600원에 이익이 생긴다 0.1X 플러스 0.15Y는 0.16Y 0.1X 0.1XY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되죠? 왜 돼? 왜 안 돼? 뭐 얘기하는지 알아? 이건 전체 9600원이라는 이익금 갖고 세우긴 하는데 얘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가?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 민겸이가 한 게 뭐냐면 이익을 붙인 것만큼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? 9600원 96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? 가요 그러면 9600이 나오는 또 다른 식 하나가 있죠 어떻게? 0.1X 플러스 0.1X 플러스 0.1X 플러스 0.1X 플러스 0.15Y 이거 두 개를 더 해버리면 얼마가 나오기도 해야 돼 9600이 나오기도 해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아 알아요 이해 가? 네 저도 배고파 근데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1.2X 플러스 1.5i 300X 원가를 뺐다 판매가에서 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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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제품 판매 금액의 110% 잖아 A제품 판매 금액이 뭐야 위에 거 시국 완전 장면세웠네 다시 들어볼게 얘는 지금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잖아 판매가를 계산해볼게요 A제품 판매가가 어떻게 되느냐 A제품은 300X가 판매가지 여기에서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0분의 110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하기 얼마 1점 여기에 곱하기 1.1을 하는 거지 1.1 그쵸? 얘가 더하기 얘는 500Y죠 500Y 곱하면 얼마가 나가야 돼 1.15가 돼야 돼 이게 판매까지 여기서 뭘 빼줘야 돼 300X 플러스 500Y 이거 두 개를 빼주는 거지 아까랑 완전 잘 못생겼어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봤을 때 누가 드시오 밑에 거랑 밑에 것도 쉽죠 첫 번째 곱, 세 번째 곱 이렇게 옆으로 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그 다음에 해봐 알겠습니다 1.2 2.3 4.4 4.4 5.4 5.4